엄마, 보통 엄마, 아버, 아버지, 어머니, 엄마. 좋아, 더 늦어지면 힘드니까 한 큐에 불러준다. 아버지, 어머니, 엄마. 아버지, 어머니, 엄마. 매일 몇 시간냐고. 엄마, 야. 정희야,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? 왜 문을 벌컥벌컥 얼굴 들어와요, 노크 몰라요? 미안해, 근데 너 지금 나한테 엄마라고 부른 거 맞지? 취했어요? 나 내일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신경쓰지 말고, 어서 나가요. 엄마라고 그런 거 같은데. 아휴, 빨리 나가요, 얼른. 아휴, 정말. 아휴, 진짜. 아, 분명히 엄마라고 부른 거 같은데. 아휴, 정말 엄마 정이 그리운 거구나. 나이를 먹어도 엄마가 그리운 건 어쩔 수 없는 거겠지. 그래. 아휴. 안녕하십니까. 아휴, 무야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